1. 2. 1. 직접 이렇게 다 하시는 겁니까? 네? 직접 이렇게 다 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. 지난 전에 여기가 때 마무리 캠프 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또 처음 하는 거라 이제 여기 좀 따뜻하게 해놔야 선수들이 또 보고 가면서 또 따뜻하게 불도 쬐고 그리고 또 군고구마도 구워서 좀 하나씩 맛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군고구마를 맛있게 할 수 있나요? 다 방법이 있어요. 일단 고구마가 고구마가 일단 맛있어야 돼요. 고구마가 맛있어야 되고 호일로 호일로 첨첨하게 호일로 잘 싸야 돼. 네. 그래가지고 저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. 몇 분 정도? 아 그 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시로 체크를 딱 하면 돼요. 거의 마스터가 되시는데요? 이 정도면? 작년 재학년 마무리 캠프 할 때 하도 고구마를 많이 구워가지고 어느 정도 노하우는 좀 생긴 것 같아요. 나중에 산에 들어가셔도 잘 사실 것 같은데요? 그럴 생각도 있어요.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처럼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죠. 알겠습니다. 한 20개 정도 굽고 있나? 지금 금방 넣어가지고 뭐. 진짜 이게 불멍이네요. 요새 유행어 중에 하나가 불멍이라고 그러거든요. 아 그래요? 불멍 계속 보면 멍 때린다. 그래서 불멍이라고. 수고하십시오. 네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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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바퀴 25분 주고받습니다. 아 추워. 오!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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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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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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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제대로 살렸구나 아 잘 제대로 살렸어 일단 윤박지에 소고가 해가지고 전화기 해가지고 넣어놨다 야 아 잘 봤다 어머나 바다 소호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아우 연애경성이네 이거 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잇탈이니까 좀 더 소호 괜찮아? 네 설득되지 마라 끝나고 나서 네 40분 되는 거야 아니 못된다는 거야? 아니 이게 오는데 지금 점점 점점 그 처음 초를 못 들었다는가봐 짐승의 냄새가 풍기는데 야생미가 점점 야 원래 탈레반이 그렇게 탈레반 뿐는 거 아니냐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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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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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. 안녕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식사 안 해요? 네? 좀 이따가 도시락 먹을 거 같아요 맛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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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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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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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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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